남양도 갑니다. 완전 진짜 음악가 집안. 오늘도 역시 한 번 인사콘이 나오셨습니다. 심지어 김영준의 인터콘이 오셨습니다. 우와, 우와, 우와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잠깐만,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된다고요? 앵글이, 앵글이. 5대 앵글을 갖다 놓은 다 그림이에요. 야외에서 식사하는 거 뿐이지 않아요? 이게 각각이에요. 우와, 우와. 너무 좋은데? The Phantom of the Opera is still inside my mind.